마이크로 견제구도 날리고 돌직구도 던지고 삼진도 잡는 주간 시사 토크쇼 시사 마운드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PD 이동류입니다. 12월 22일 토요일 시사 마운드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사 마운드는 2주에 걸쳐서 2018년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마운드 연말 결산도 역시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시사 마운드의 선발 인디공호 3회 이창원 대표 어서 오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이창원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있었는데 애 생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산타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오늘부터 징검다리 연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푹 쉴 생각입니다.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고 또 좀 돌아봐야지. 네 돌아봐야죠. 제가 올해 30대 마지막 해거든요.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어떤 사실 이게 하루가 바뀔 뿐인데 한 해가 바뀌고 마음가짐이 또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하루가 바뀌는데 한 해 또 이어서 저희 어떤 10년이 바뀌는 이번 한 해이기 때문에 어떤 40대를 또 살아갈 것인가 디자인을 하는 그런 마지막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를 해오셨잖아. 올 한 해도 열심히 좀 달려왔고. 우리 이제 이동규 감독님과 제가 이제 같은 세대가 되는 거죠. 맞먹겠다는 세대가 달랐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사마운드의 철벽 마무리입니다. 시사비평가 김수민 씨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사비평가의 마르쉐 디샹. 디샹. 김수민입니다. 갑자기 디샹이 또 왜 나와. 디샹 전시전이 시작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디샹 하면 변기를 떼가지고. 셈이다 이게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같은 사물이라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해석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뛰어난 비평가들이 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비평이 곧 예술이기도 하고 같은 사안이라도 제가 딱지 붙이고 이름 붙이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비평가의 디샹. 네. 그렇게. 예술가적인 비평을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의적이죠. 그냥 예술적인 게 아니다. 그냥 변기다. 이창원과 같은 변기를 놔두고 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좋습니다. 데려주고 말라봤네. 올해 기억나는 본인만의 독특한 해석 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한 현상이에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 현대인의 빽빽한 일상.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오록이 뭐가 있었을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분야별로 찍어주시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결산을 하는 시간이니까 짚어보면서 김수민 비평가의 기억을 좀 되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문자 메시지 샵 1032. 단문은 50원, 긴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듣고 계신 분들은 레인보우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취 소감이나 제보 또 시사 관련 질문들 많이 많이 올려주십시오. 저희는 잠시 후에 2018 연말 결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마운드 2018년 연말 결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창원 대표가 가지고 온 2018년의 키워드, 결정적인 장면 어떤 건가요?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저는 좀 꼽아봤습니다. 지난 6월 아주 뜨거웠던 선거판이 한 번 벌어졌었는데 일단 17개 광역시도 자치잔체장에서 민주당이 14석 소속 1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석 대구 경북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2석만 가져가게. 대구 경북에서만 지도지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지도지사를 배출을 했죠. 이게 민주당이 거의 압승,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이런 이 정도의 압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큰 이변이 이번에 펼쳐졌었죠.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의 다 휩쓸어버렸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다 비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이렇게 의석을 다 가져간 거의 뭐 의회가 독점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고. 대구 경북으로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선거였어요. 일단 시의회의 비자유한국당 계열이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3명이나 당선이 돼서 대구시의회를 들어가게 됐고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그리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초로 내려가게 되면 더욱더 퍼센테이지가 넓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다수당은 자유한국당이 일단은 가져갔습니다. 모든 8개 구군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만. 민주 비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구군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번에 공천을 했던 구군 의원들이 대부분 다 당선이 되는 그런 이별을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대의 이변은 역시 구미시장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 현 시장이 민주당으로 소속으로 나와서 경북도에서 최초로 민주당 지자체장이 탄생된 최초가 아니에요. 최초 아닌가요? 예전에 포항에서 1995년에 박기환 시장이 민주당으로 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어떤 구미라고 하는 지역의 상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구미가 거의 성지처럼 이렇게 받들여졌던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보수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던 그런 곳에서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당선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전국적으로 평가하면 압승이라고 표혈을 했는데 이렇게 좀 쏠림 현상, 피크를 쳤다가 가라앉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도 좀 받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세였죠. 6월 이후로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세였고 민주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이제 여름 이후에는 계속해서 빠지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큰 판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아마 다음 총선 때까지 올해 말 내년 초 이때가 가장 비수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 스케줄상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조금 빠지게 되는 이런 것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전까지였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접회천산 이후에 다양한 이슈들이 아젠다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기대와 갈망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전까지 큰 이슈에 덮여서 가려졌던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 이슈가 되기 되게 힘든 우리나라 구조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당선되는 데까지는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이후에 이 지자체장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 이슈가 부각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때였던 분위기 그러니까 압승의 분위기를 민주당이 끌고 가지 못했던 어떤 이런 요인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지금 이게 정치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데 중앙정치가 워낙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 나름 괜찮은 정책들 또 전국으로 갈 만한 정책들 많이 있거든요. 생산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철우 지사가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개혁적인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보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전의 어떤 방역지사들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정책들 특히 이제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과감한 정책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례를 좀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뭐 지금 지금의 청년 정책들 특히 이제 경북의 청년 정책들은 굉장히 과감합니다. 그래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경북으로 이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지원금이 나간다든지 창업이나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쏟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의 지사들과는 굉장히 다른 행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어떤 경북의 문화 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감한 투자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훨씬 더 크고 방향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할 말씀이 좀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다.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광역지사들의 행보에서 문제는 이재명 지사 사건이 워낙 컸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 가장 핫한 인물 한 명을 딱 뽑으라면 저는 이재명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정치인. 그러니까 올해의 인물이 저는 오히려 bts가 아니고 저는 이재명이 하는 것일 정도로. 문제적 인물. 정말 많이 회자가 됐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사실 다 빨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직 정치에 대한 저는 정치적 수준이기도 한 것 같고 정치를 바라보는 언론이나 여론의 수준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아직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이런 갈등들 이런 요소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일단 김혜경 씨는 불기소가 되었고 이재명 지사는 몇 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오히려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더 넓어졌고 인지도도 더욱더 확대가 되었고 과연 이제 4년 뒤에 경기도에서의 성과의 성적표를 들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오히려 저는 장이 생겨버렸다. 사실 광역의 지사들이 웬만한 일이 아니면 전국제 이슈를 끄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구장에 설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오히려 얻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 역설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생겨버린 거죠. 사실 이게 여배우 스캔들 가정사 또 해경궁 김 씨 논란 이게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는 조금 비껴나서 논란이 계속 빚어지는 와중에도 정책적인 면에서는 돋보이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피커를 얻어버린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작은 어떤 정책만 하더라도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판이 와버렸습니다. 다른 광역 지자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홍보비를 써서 홍보를 해도. 해도 알까 말까. 알까 말까 하는 일들인데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 물론 이제 나름의 스케줄이 있었던 정책적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들 있었건데요. 예를 들면 닥터일기 도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 스케줄보다는 좀 빨리 온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부각이 되어버리고 판이 이제 마련이 되면서 부각이 되어버린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영리하게 어떤 이런 것들을 되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논란 와중에 어쨌든 부상한 결정적인 인물로 이재명 지사를 꼽아주셨는데 또 어떻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저는 또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이번에 대구 교육감 선거였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 이슈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대구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대구 시민과 시민사회가 정치적으로 한번 결단 내지는 정치적 빅딜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이 두 기회를 김사열 홍동률 당시에 교육감 두 후보들이 날리면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87년 이후로 지역사회에서는 처음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나름의 우리 지역에서 큰 판이 정치적 빅딜을 할 수 있는 큰 판이 벌어졌는데 그 기회를 고스란히 이 두 교수님들께서 날리셨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는 계속해서 져야 된다고 보고요. 87년도에 양김의 어떤 화합이 되지 못했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 두 분은 두고두고 회자되셔야 된다고 봐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지역사회문화 특유의 패턴이 나왔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사회는 대구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곳곳의 지역사회문화.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팔지가 흔든다. 이 문화가 대구 교육감 진보진영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후에 물론 강은희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행보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교육정책들을 보면 자기 스탠스가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중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마지막 결단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이 굉장히 큰 부담을 또 가져갔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부담을 나눈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도 자신을 지지해줬던 보수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한테 있어서도 그렇게 척질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굉장히 정중동의 행보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향이라든지 교육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상 굉장히 보수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름 양쪽에서 균형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같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은 올해 대구의 대구시장, 대구교육감 그리고 대구시의회 의장 세 명이 다들 이렇게 선거법과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또 걸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들을 서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까지 본인의 색깔을 좀 드러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특히 이제 올해 내년 예산부터가 사실 민선 7기 본격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자신의 사업을 보여주고 있는... 의지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좀 한번 본격적인 평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사실 지방 정치는 허니문 기간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유독 쓰레 이재명 지사만 엄청나게 일단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집안이 시끄러웠던 그런 한 해였던 거죠. 단체장의 본색은 저는 늦으면 2020년 4월 총선 직후에는 드러날 것이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에 따라서 어떤 단체장의 경우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승리하면 그동안 조금 감춰왔던 것을 다 꺼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지역 내부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어쨌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교육감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보수 성향인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진보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경북지사 얘기도 하셨고 대구 교육감 얘기도 하셨는데 좀 균형적인 행보, 이쪽 저쪽을 다 신경 쓰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해온 것 같고 그리고 유일한 경북의 민주당 단체장인 장세용 구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정희 기념사업 거의 못 건드리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는 역시나 조심스럽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다. 선거에서 많은 것들이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진보 시장이 나와도 보수 시민들이 견제해가지고 묶어놓을 수도 있고 보수 시장이 나와도 거꾸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지방선거가 아닐 때는 주민들이 지방정치에서 관심을 보통 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 시민사회에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가 견제와 균형을 밑받침하는 좀 그런 결과가 여기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경북은 일단 그럴 텐데 내년부터 다시 저는 저울이 기울어질 것이다. 이미 기울어졌고 이게 뭐냐면 올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율 53%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지금 다당 체제예요. 예전과 같은 양당 체제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53%의 지지율을 가져갔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광역단체장을 석권했고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자유한국당하고 저울추가 비슷한 그렇게 민주당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때문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 전에 거꾸로 얘기했을 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요즘에 오름세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 여당이 못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실책 때문에 거꾸로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53%가 나왔던 것은 자유한국당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못했기 때문이고 이게 반사이득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1등 자리를 여론조사에서 찾아갔고 대구, 경북에서도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균형, 팽팽한 견제 이게 내년부터 깨질 공산이 대단히 높은데 민주당이 과연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조금 겸손해진 듯한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창원 대표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스케줄 일정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큰 이슈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돌파를 해나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특히 경제정책들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운용능력이 본격적으로 도움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예전을 되돌아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를 되돌아보면 사실 운용능력 면에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지배계층들이 여론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이맘때 그냥 푹 꺼져버리게 됩니다.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노련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것은 당과 정이 함께 당정청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과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도 실험대에 올랐고 청와대 물론이고요. 정부 실험대에 올랐고 저는 이해찬 대표로 상징이 되는 정말 노련한 정치인이 왔지 않습니까? 진짜 그것이 선거만 잘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뒷받침하는데도 정치가 보여줄 것인지 전부 다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슈를 선점하고 이슈를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끌려가는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끌고 갔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 경제적 이슈들 다 드러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잘 운용을 할 것인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죠. 사실은 방어적인, 수세적인 전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도 노무현 정부의 반추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아젠다들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 어떤 또 반대 여론들이 또 오히려 들극해 만들어주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어떤 조국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수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것도 결국에는 그 정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내년에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저희가 2018년에 키워드로 같이 꼽아봤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압승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압승한 그 순간부터 타겟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당이든 간에 그거를 민주당 스스로 유념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가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를 깰 생각을 해야 돼요. 국회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간에 그때그때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제도를 판단하고 있어요. 유불리로만 판단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말 오늘 뒤집는 것이고 또 하지도 않을 것을 상대방 핑계대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년부터라도 개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민주당은 압승을 했다고는 하나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추운 야당입니다. 야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전 간에 조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당일 때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대구이나 경북의 민주당들을 보면 이게 정말 아직 이제 걸음마 떼고 있는 수준 같은 느낌이거든요. 언제 성인이 돼서 본격적으로 씨름을 할 수 있을지는 지금 잘 투자를 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거제도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굉장히 난항에 부딪혀 있는 게 의원 정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한 상황에서 전체 의석과 정당 지지율을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지역구 수를 확 줄이든가 아니면 의원 수 전체를 늘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 제도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문에는 10% 이내라고 되어 있고 10%를 올리더라도 좀 부족합니다. 20% 정도 올려야 되는 그게 더 적합성이 있는데 10%면 30명이네요. 그래서 한쪽끼리 막혀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구 수를 줄이든지 그런데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보나 마나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의원 수 늘리는 것보다 지역구 수 줄이는 게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스웨덴처럼 지역구 선거부터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비례성 대표 있는 그런 선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논의가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 개혁 진영조차도 논의를 안 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독일식만 고집을 해서 좀 갑갑하게 됐다 상황이.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문의상 의장한테 녹화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녹화를 했대요. 그랬다고 하죠. 본인의 결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공약도 그랬고. 그나마 그것 때문에 지금 길을 잃지 않은 수준인 것이고. 방향은 정해져 있네요. 그런데 민주당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좀 방어하고 카트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정치 행보가 대포리되지 않으려면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은 또 좀 난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키워드 전국 지방선거 얘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시사 마운드 다음 순서는 철병 마무리. 김수민 비평가가 꼽은 올해의 키워드입니다. 2018년의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 대화 남북 교류 이거 빼놓을 수 없겠죠. 올해만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습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에 60%의 지분을 문재인 김정은 조가 가져갔어요. 4월 27일에 판문점 남쪽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바로 다음 달 5월 26일에 또 한 번 급하게 만났죠.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예정이 돼 있었다가 앞두고 중간에 양측 간에 너무 밀고 당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취소가 될 뻔했죠. 처음에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는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보증을 설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급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그때 가지게 된 거죠. 반짝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때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역대 정상회담 5차례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건 이 정상회담이요. 그렇죠. 준비 없이 갑자기 연락을 했더니 그냥 그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기 쉬울 번개죠 번개 그렇죠. 번개팅을 한 건데 번개 정상회담 예전에는 정모에 가까웠다면 이거는 번개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리적 기술적으로 이 거리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국민들이 좀 실감을 했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그만큼 의미가 거꾸로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형식을 갖춘 어떤 정상회담보다도 그다음에 좀 성대하게 치러진 것이 바로 9월 18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역대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 북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지방선도 하루 전 날이었죠. 나의 타이밍 감각이야. 영어로 해야지 그걸. 영어 약해서. 숨가쁘게 사실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 엄청난 파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소위 서구적 관점에서의 제3세계 주변부 독재국가 정상과 그렇게 대등하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 잊기 어려운 보통은 전쟁터에서 양국과 군인들이 만나거나 기껏해야 밀살을 파견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외교들을 해왔었는데 대통령이야 다른 대통령이긴 하지만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2000년대 초반에 악의 축으로 지목을 했었거든요. 그런 국가 체제에 정상과 만났다라는 게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조기랑 공화국기랑 이렇게 교차해서 세워놨는데 색깔이 또 색상이 비슷해서 공교롭게도 싱크로인이 높구나. 그리고 두 지도자 간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의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또 성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평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거처럼 짊어지고 가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국내 사정이 그만큼 나쁘기 때문에. 무역전쟁 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우리가 짱이다. 중국 요즘에 기어오르고 있는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역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자동차 산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반중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인종주의적인 반중 현상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 문제도 예전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한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북한을 선제타격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먼저 내린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 자체가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 해외에 있는 특히 대결구도 군사적 대결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긴장에 대해서 계속 놔둘 수는 없다. 국내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저는 미국 자체라는 그 체제의 전환인데 마침 아웃사이드가 톡 튀어나옴으로써 먼저 물꼬를 트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단지 어떤 트럼프라는 개인의 어떤 성향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 그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밀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북한을 잘 갈라놔야 됩니다. 적당하게. 이게 또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북한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미 작용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과 가까운 나라이긴 했지만 많은 서름을 또 당해왔어요. 김정일 위원장도 그랬고. 중국이 계속 매달려갈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 모델로부터 탈피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대화가 이뤄지면서 시진핑이 좀 애가 탄 구석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 달래주려고 김정은 위원장 또 급하게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하고 했었죠. 이렇게 굉장히 좀 다각화된 국제관계가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셈법이 서로 좀 다른데 그 사이에 사실은 국내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리면서 상당한 어떤 변화를 좀 기대를 사실 했는데 북미 간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음으로 해서 교창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올해에 많은 변화가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너무 더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줘서 실망감을 거꾸로 안겨준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이미 확보한 성과를 대세김질하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한반도 문제에 골몰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고 성과가 있으면 나왔을 때 딱 터뜨리는 것이 더 나은 거죠. 이게 있을 거다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최근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는 제스처들을 더 취해주는 게 홍보선전 전략으로도 더 나은 거였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그쪽으로 좀 옮겨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홍보전략이 조금 차질이 있었다. 그런데 남북관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올해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홍준표 아니야 홍준표? 홍준표는 이거지요. 이렇게 험악하게 시작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예요. 핵단추를 언급하면서. 핵단추 내 책상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난 더 큰 거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급선회를 한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굉장히 터닝포인트였고. 그러면서 평창에 북한 선수단이 옴으로 인해서 물고가 터진 거고요. 지금 이제 남부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해놓은 걸 올해 한 해 성과만 딱 놓고 보면 지난 70년의 성과보다 훨씬 큰 일들을 올 한 해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이라든지 야당에서는 왜 빨리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게 파괴가 되지 않느냐. 핵협상에 대한 요구. 그렇습니다. 왜 지지부진하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난 그냥 역사를 딱 되돌아 놓고 보면 이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한선거 전까지 확 달렸던 케이스거든요. 일단 선거가 한번 끝이 났고 내년 중반부터는 이미 미국은 대선 모드로 가게 돼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사실 이슈가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이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공화당 트럼프가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사실 비교 우위를 해서 선점할 수 있는 이슈가 이 문제 말고 잘 없어요. 북한 문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한 거잖아요. 이거 이슈 말고는 사실 부각시킬 게 미국 대선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스케줄에 맞게끔 우리도 전략을 잘 짜면 되고 거기에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긴 안목을 가지고 저는 남북 평화문제는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내년에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저는 본격적으로 민간 사업들이 본격화될 겁니다. 올해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성과들을 낼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실수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랬을 때 국민 감정들이 또 확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잘 대처할지. 오히려 지금은 평화에서 지금은 이슈와 어떤 선전으로 날 세웠다면 실질적 실력 그런 성과들을 이제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기에 관한 슬로건이 평화는 경제다 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경제가 평화다라고 걸어놨어요. 말을 바꿨네. 솔직히 얘기하면 평화는 경제다 보다 경제가 평화하다가 더 강합니다. 셉니다. 여론의 호응도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유한국당 의원이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싫어하시는 분들은 동조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 자체를 보면 현실상 평화는 경제다 보다 경제가 평화하다가 더 셉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경제다. 이게 지금 한반도 평화 이슈가 대두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확 띄어요. 지난번에 50%대까지 떨어지다 갑자기 70%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째로 하면서 그런데 쉽게 내려옵니다. 한방에 올라갔다가 쉽게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활동을 지지했던 이유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거라서 지지한 게 아니라 비핵화를 지지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여론이 작년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서 독자적으로 핵무장하자 혹은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 받아야 한다. 이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론이 북한이 비핵화로 간단다 하면서 완전히 다른 지금 독자 핵무장 얘기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래 구조적으로 크게 달라질 만한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의견이 많이 바뀌고 포인트도 많이 바뀌는 것이죠. 그럼 국민들은 평화는 경제다라는 것보다는 평화 그 자체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는 남북 대화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였냐면 남북 군대 양쪽이 DMZ에서 NLL 부근에서 무기를 서로 뒤로 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마치 국방 포기로 주장하고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도 무기를 뒤로 물렸고 북한이 뒤로 물린 무기가 더 많아요. 양쪽으로도. 그러면 상호간의 어떤 그런 평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별로 반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왜 DMZ에서 GP 뺐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의 경제적 이슈가 들어오는 순간 오히려 국민 여론의 긴장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경제적인 어떤 자원이라든가 요소들을 투입시켜줘야 되는데 혹시 이게 북한으로 세서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 20대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제 취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경제적 에너지가 북한으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는 경제다라고 가게 되면 긴장만 더. 경제와 굳이 결부시키면 할수록 그건 마이너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평화다.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설문 비서관이나 이런 식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부정하지는 않는군요. 잘못하면 순장조가 돼요. 톤 아래면서 톤 아래. 올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인상에 남는 장면들. 이 도보자리에서 양정상이 누구의 배석도 받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첫 정상회담이었죠. 그러니까 군사 분개선을 넘어와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북으로 한번 내려오는.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DMZ 내에서 남북한의 지휘관들이 GP를 없애는 것을 할 때 한번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현장 답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악수를 딱 하고. 정말 서로의 총뿌리를 벼누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총을 내리는 장면이었잖아요. 이러한 장면들을 저는 조금 더 부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정상들이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해봤던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저는 뭐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담배를 나눠 피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굉장히 감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많이 내년에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군가 중에 전우라는 군가가 있는데. 결의의 눈눔한 아들로 탄. 2절이 한같이 담배도 나눠 피우고 이런 가사가 갑자기. 영화 공동경비구역. 그런 느낌이 싹 드는데. 이게 좀 문화계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이렇게 창작 어떤 소스가 되지 않을까. 패러디도 좀 하고. 들더라고요. jsa 자체 공간이 실제 세트장도 마련이 돼 있지만 연극 무대에 옮겨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맥락은 그러니까 평화는 평화대로 강조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발상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주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령. 경계 대상인 거거든요. 그 경계를 마주보고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동으로 북한이 예전에 그 대회 출전을 안 했는데. 북한이 그 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군인들끼리 단일팀인 것은 좀 오버다. 그래서 이거는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도 오히려 안 맞는.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발상보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성과를 잘 챙기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2018년의 키워드 남북평화를 꼽아주셨는데 그 정리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국민은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마무리 순서로 넘어가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순서입니다. 12월 20일 토요일 바로 어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또 발표가 됐는데. 역대 지금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 나눴던 지방선거라든지 남북정상회담 이런 성과들이 묻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그걸로 정치적 판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올해 또 많이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사회 아까 전에 초입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수한 빛나는 어록들을 남겨놓고도 스스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빽빽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은 솔직히 북한하고 대치해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더 힘듭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별 갈등이 굉장히 높이 올라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성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봐요. 일자리 부족도 아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부족이면 20대 여성 지지율도 내려가야 됩니다. 안 내려갔어요. 저는 뭐가 얽혀있냐면 일단은 현재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20대한테 너무 안 좋은 것이 단순히 20대 정치인이 없고 비중이 낮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보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보수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용이. 그 변화를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진보든 보수든 다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공공기관 직무급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어쨌든 간에 직무급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거의 호봉제라는 그 질서를 보면 중장년층이 확 월급을 많이 받고 청년층은 적게 받는 그런 거였잖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국민연금 논란 이거 논란 잘 지켜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청년층이 나중에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산된 그 걱정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남성들이 왜 여성들보다 20대에서 더 압박을 크게 받느냐 한국 사회의 가부장주의가 아직 청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남성 여성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어느 정도는 여성들도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결혼할 때 그만둬도 된다. 왜냐하면 남자 쪽이 잘 벌면 이렇게 될 수 있고 혹은 저임금 알바라든가 시간제 노동 괜찮다. 예를 들어 방송작가를 하더라도 출퇴근하는 그런 것보단도 이렇게 반직업적인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여성들은 조금 그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역시 그것도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그게 묘하게 전통과 현대가 맞물렸는데 안 좋은 쪽으로 맞물려서 이 압박을 20대 남성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20대 남성들이 이걸 좀 해소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공감을 하든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자체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권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재 중심의 정치권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냐. 이 생각 못하죠. 출산율 문제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 인구의 어떤 현상이에요. 전형적인.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그러면 출산율 못 올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새로운 세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죠. 정권이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정권이라는 걸 보면 정부 초기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어떤 큰 문제들을 정부 초기에 과제들을 안잖아요. 그런데 중반으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민생으로 이야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경제가 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생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민생관리 능력을 본다고 하면 사실 이게 안 와닿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이나 이런 부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시민들한테 들립니다. 피부에 안 와닿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지원 정책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솔직하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인데 사실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비율증이 그렇게 높은 편인데 자영업자들이 일단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일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이 모세 열관들이 잘 돌아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뭐 단순히 정부 차원이 아니라 전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신성장 동력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소득주도 성장 좋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복지 정책이지 않느냐 그걸 인정해라라고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복지 정책과 성장 정책을 가지고 복지는 복지대로 성장은 성장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장에 너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엇박자라고 야당에게 공격을 줄 빌미를 지금 주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 전체에 대한 업무 조정 능력들 이것들이 조금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유승민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유승민 의원이 다른 세대보다는 20대 남성한테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정치인이 원래 거대 정당으로 다시 휩쓸려 들어갈 위험에 처해져 있다. 한국 정치가. 그러면 더더욱이나 20대 남성들은 누굴 지지해야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실망했다면. 20대 남성들은 레드벨벳이라든지. 갈 길의 이름. 우리 20대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는 연말 결산으로 민생과 경제 그리고 또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12월 22일 시사마운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053의 이청원 대표 시사비평가 김수민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마운드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과 마음 이어지는 아름다운 세상 cbs cbs 칫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